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자가 출마 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언급한 데 대해 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조 전 대표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금투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매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조 전 대표는 종부세, 금투세, 상속세에 대한 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